전화 앞두려주세요. 오늘 혹시 외국인 지 아시나요? 아니요. 혹시 작년 전에 오해를 찍었나요? 영상편지? 1년 뒤에 우리한테? 1년 전에 본인이 자기와 분들을 영상편지로 볼 거예요. 글쎄 4월이야. 4월이야. 3월이 글쎄 4월이야. 3월이 글쎄 4월이야. 안녕. 1년 전에 오세요. 잘 지내요. 다치지 말고. 파이팅 하자. 파이팅. 안녕. 오야. 너.. 너.. 통매이 잘 오실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제안도 잘 찍었었는데 왜?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병원 시스템을 던지는 건데 일단 일어나서 하실때는 병원 시스템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있을게. 안녕. 일현아 일현아. 너.. 잘하고 있지? 잘하고 있을 거라 믿어. 파이팅. 안녕. 21살의 재상아. 난 20살의 재상이야. 꿈꿔왔던 프로 구간에 입당하게 돼서 너무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해. 안녕. 1년 후의 기사야. 1년 후에는 너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회에 잡아서 라파이스 뛰고 있겠지? 왜 정석이 형 썰어라. 흘리는 거 같은데 기사 쓰기 젖어. 제 손을 다하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. 아.. 안녕. 일현아 시원아. 각 프로 인타에서 이제 슬프를 적응하고 이제 카메라에 전략이 다르네. 아마 1년 뒤에 너는 몸도 잘 만들고 훈련도 꾸준히 슬프를 했을 거니까 나 그런 건 몰랐어. 재호도 많이 좋아졌으리라. 믿는다. 안녕. 나중에 2년 후에 스물 한 살이 되긴 하다. 승민이 잘생겼다. 너는 벌써 프로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구나. 존댓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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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프로에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딱 지명 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야구철에서 꼭 삼성랑의 연주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. 파이팅. 안녕. 1년 후에 뭐야. 또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멋진 야구 선수가 되어있겠지. 내가 살아보다 좋고 지금처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을게. 안녕. 헬메게. 눈 커. 눈 커. 지금 이 영상을 볼 때 들으면 유발하고 있는 두거리보다 서버라고 해서 눈이 더 성장했어. 눈이 좋은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형들이랑 저분으로 잘해서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눈 커. 눈. 안녕. 1년 후에 전민아. 지금은 프로에 온 지 이제 1년 차고 신일이라 눈치도 많이 보고 저녁하고 저녁하고 힘든데 너는 저녁 잘하고 잘하고 있겠지? 근데 쟤도 추웠어. 지금처럼 겨운새요. 유짐이 추웠어. 다른바에 다른바에 쟤네플이 2년 전보다 더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. 나 어제 처음 프로에 꿈입고 설레고 눈치고면서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후에 너는 잘 처분해서 좋은 타구들 많이 보내고 좋은 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. 1년 후에 진우야 안녕. 프로에 와서 정말 나도 고생 많았어. 너무 멋지지. 프로에 와서 많은 걸 보고 배웠으니까 앞으로의 너의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할게. 너가 1년 전에는 어깨랑 팔꿈치가 많이 안 좋아서 재활 재활 더 재미있었지? 진우 아직도 고생하잖아. 아니지만 너의 아직 안 넘어갔어. 더지는 모습을 우리는 4월부터 하나 보면 되잖아. 아 맞네. 아직도 고생하잖아. 아직도 고생하잖아. 아직도 고생하잖아. 진짜 맵다. 재활 주잔데 재활 주잔데 재활 주잔데 재활 주잔데 야구 시켜주시고 이때부터 짓말하지만 울어버렸잖아. 정말 감상하지만 진짜로 울컥 3번 해갖고 자태로 너 저 때 웃으면서 했잖아. 컷됐다니까? 컷. 가.. 감? 가만히 안 했냐? 씨 얼굴이 아빠져. 하하하하 압도하는거잖아. 신경도 아는데 감상하고 있어. 울컥 했다니까. 뒤에 보면서 웃고 있는거잖아. 울컥 했다니까. 나 보면서 웃고 있는거잖아. 나 극악의 애플이라서 운 거야. 정수리밖에 안 보여. 정수리밖에 안 보여. 정수리 안 보여. 홍화음 잘하고 있습니다. 끝났구나. 믿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박진영씨 하하하하하 저때 다시 생각나요. 머리 긴게 더 낫다. 네. 머리 긴게 더 낫다. 프로을 일단 할 수 있었던거 같고 앞으로도 이제 약간 배지원 느낌. 결과를 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여기서 삼성아인더 팀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더 잘해가지고 앞으로 휘는 무대에 꼭 가서 엄마 아빠 아빠에서 경기 볼 수 있게 한 번 승민이 꿈을 이뤄게요 엄마 아빠 많이 벌어서 집 갈 테니까 저희 너무 힘들겠으니까 저도 많이 벌어서 집 갈게요 저거 했나? 어... 우선 이제 가정님들 너무 가르쳐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하지만 이제 노노콘 찍어서 이렇게 감사 인사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모든 터칭한 애들한테 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첫 승론을 한 번 확실히 못했는데 너랑도 좀 집중적으로 내가 나오니까 진짜 졸아난 거야 난 다 앉아나가지고 다 기억나? 지금 나중에 진짜 빨리 말해봐 멘탈이 많이 무너지면 고등학교 투석 선생님이 뭐 해줬다고 멘탈 거칭 해줬다고 안 돼? 아니 왜? 아니 샤라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중학교 신임 감독님 그다음에 고등학교 감독님이 제일 계열이었는데 열심히 좀 하라고 했던 정국님 장춘호 감독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새로운 목적을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감독님이신 조현재 감독님 되시는데 인성이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학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모든 분들 진짜 찾아뵙어? 저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잡고 흘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도 열심히 해서 꼭 이렇게 저를 가르쳐주신 분들이 아 그래도 진짜 내일 최고의 걸장이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저희 사실 열심히 해서 꼭 대체 관리자이 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지민철 감독님이랑 감독님 감독님 코치님 그 감독님 그 감독님 코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뼈뜨리 코치 꼭 그 은혜 있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보내 받았습니다 너무 엄청 오래 했던 것 같은데 YNG 1년 전에 바라던 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쉽고 앞으로 야구 할 날 많으니까 차근 차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1년 전에 말한 것만큼은 안 돼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말했던 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다 이뤘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저기서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못해서 좀 짜증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저기서 했던 말 중에 못한 것도 있지만 했던 것도 있어서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가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과 저를 가르쳐주셨던 분들께 할 말이 그렇게 없었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얘기였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저에게도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년 전에 기대했던 만큼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지금 기대하는 만큼을 이룰 수 있게 꼭 하겠습니다 1년 전에 한 목표 많이 못 이룬 것 같아서 아쉽고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잘 못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할게요 조금 그때보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남은 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5년이나 10년 뒤에 라이언즈에서 어떤 분자가 있었을까요? 네 더 열심히 해보고 싶었어요 한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? 이탭이 메시지지깐 그 escape의 컨설턴이 사이클링들이 태어났는데 그 escape의 사이클링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링이 태어났こ 난 크림ivesse 거에요 난 크림 없이 너무많 villor eth 돈 많이 벌고 싶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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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. 1군에서 시합 뛰고 싶어요.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으니까 기록을 달성해보고 싶어요. 이 푸른 피가 흐르는 삼성에서 10년 뒤에도 푸른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배스타가 되고 싶습니다. 엄청난 중간투수가 되고 싶어요. 저는 1군에서 주전을 뛰면서 국가대표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지금 강민호 선배님 위치가 제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표하는 선수가 돼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팀의 주전이 돼서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저는 팀 축축투수가 돼서 재밌는 야구에서 되면 좋겠습니다. 오늘 150년 전쟁에서? 오늘 못든지요. 오늘 되게 아쉽죠. 어떻게 돼서? 네. 오늘 단순한 150년인데. 1년이 엄청 빠르지 않을까요? 빠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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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본인에서 아쉽다고 합니다. 아직 구 выход No. 아직 부족한 거 같습니다. 아쉬운 거 같아요. 하나 둘 셋. 1년 후에 나에게 주는 편지 리액션 찍으러 갔는데 주성온 선 bit 없어 가지고 같이 못 찍었잖아요. 혹시 궁금하세요? 보내드릴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. 나중에 그거 내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. 얘 신인 들어올 때, 루키 데이 할 때 라팍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했잖아요. 근데 그거 같이 해서 차단타 못 치고 결국 군대 갔습니다. 자, 강준서가 호쾌하게 배트를 돌리면서 고측에 안타를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동기대학교 대학생 강준서입니다. 열심히 해서 라팍의 아이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